여의도순보음교회가 수혜로 고통받는 이웃과 교회를 돕는 데 써달라며 한국교회봉사단에 성금 2억원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순보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수혜를 입은 교회와 이웃을 돕는 데 여의도순보음교회가 앞장서서 한국교회와 함께하기로 했다며 한교봉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모금운동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교봉 정성진 목사는 코로나19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줘서 고맙다며 가장 요긴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